온실 속 화초 취급은 이제 그만! 화려한 산호의 반전 스토리!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산호가 가득한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 두 마리가 싸우고 있어요 아휴 산호가 식물이라고! 바보야! 산호는 동물이야! 아이고 참! 말도 안 돼! 작은 물고기의 은신처인 산호가 동물이라니! 먹이를 찾기 위해 헤엄치지도 걸어다니지도 않잖아! 아이 싸우지 마세요 친구들! 산호는 동물이 맞답니다 여러 개의 폴립으로 이루어진 산호는 주위에 지나가는 먹이가 촉수에 닿으면 재빨리 입으로 삼키고 소화시킨 뒤 찌꺼기를 입으로 뱉어냅니다 난 플랑크통과 새우랑 개의 작은 물고기를 너무 좋아해 산호는 동물이 чески 있고 아휴 산호가 많아 산호가가 다가가 Diego 산호가 다가가야 드럼이크가 다가가게 하지 않나? 산호가가 다가고 싶어요 산호가 다가가게 돼